여러분 안녕! 미나예요. 오늘 먹을 건 광어랑 우럭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지느러미 부분. 초장 듬뿍 찍어서 이번엔 간장. 회에는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한잔 받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짠. 이번엔 쌈장 올리고. 안을 올려서. 매운 고추. 엄청 매워.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마늘 하나 더 올려서. 요렇게. 그리고 또 뺏어. 소주.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 매운 고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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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근데 회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금방 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먹는 거예요. 쌈장 잔뜩 찍어서. 백스탕. 초장 듬뿍 찍어서. 그리고 초장 듬뿍 찍어서. 초장 듬뿍 찍어서. 초장 듬뿍 찍어서. 매워! 짠! 매워! 짠! 역시 회는 진짜 좋아해요 해산물도 진짜 좋아하는데 해산물도 진짜 좋아하는데 해산물도 진짜 좋아해요 해산물도 진짜 좋아해요 오랜만에 귀여운 호랑이와 짠! 짠! 놀래요 잠시만 너무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짠 고춧가루 짠! 우선 내일 쉰단 말이에요 제가. 연차를 받아가지고 내일은 평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오랜만에 맛있는 회를 먹었기 때문에 한 병 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은 다 못 먹겠죠? 조금만, 몇 잔만 더 먹을게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 회가 너무 맛있었거든. 내일 쉬긴 하지만 내일 또 회사 가야 되거든요. 회식이 있어가지고. 짠! 아휴, 완전 많이 먹었네. 저 근데 진짜 주량 얼마 안 돼가지고. 짠! 역시 소주는 차가워야 돼요. 바로 꺼내 오자마자 먹은 거여가지고 진짜 차갑다. 진짜 차갑다. 짠! 저랑 같이 마셔주세요. 스팸 deserves anyone that is so nervous. 저 마셔주신 써만 있어요? 저랑 마셔주신 사람 있어요? 짠! 고,job. 큰.. 저은거처럼 복잡 Juliana gebracht.